미국의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상황 어떻습니까? 미국 상황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가 안 좋은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요.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하루 확진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미국 상황이 좋아졌었는데 최근에 다시 확진 환자들이 폭발하는 양상으로 되고 있는데 또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지금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특보를 보면서 아니 무슨 말이냐 우리 동네는 평온한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이라든가 혹은 캘리포니아 같은 한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겉으로만 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양상입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는 분들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19 환자들이 확 폭증하는 모습도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지역들은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북동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캘리포니아 지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곳들이고요.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확진 환자들이 늘어나는 양상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이 굉장히 평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되는 곳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부 플로리다라든가 미국 남부 미국 동남부의 플로리다라든가 아니면 미국 남부 지역의 주들.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미국의 백신 접종 현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보려면 지난 선거 때 공화당 지지 지역이었는지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교롭게도 민주당 지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유행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문제들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공화당을 지지했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화당의 지지표가 높았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도 낮은 곳의 경우에는 한 30% 수준에 머무른 경우도 있거든요. 그곳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진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병상구족 같은 문제들도 지금 나타나는 지역이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뉜 것 같아요. 백신을 많이 맞은 미국은 피해가 좀 덜하고 백신을 안 맞은 지역의 미국은 지금 피해가 막심한 것 같은데 극심한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미국은 우선은 이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팬데믹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백신하고 마스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많이 된 데는 강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백신 접종이 많이 안 된 곳은 마스크라야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화당 지역, 즉 남부 지역은 백신 접종이 미국 전역에서 백신을 온전히 접종한 전체 평균이 전 국민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남부 지역은 심지어 30%, 40% 이런 데도 많아요. 그런데 백신 접종을 온전히 한 사람들이 30%, 40%밖에 안 되는데도 마스크를 이제 막 여는 거죠. 그러면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고 마스크를 열면 백신 접종을 한 사람은 돌파 감염.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은 신규 감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날씨나 이런 것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날씨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실내 생활을 많이 하면서 산밀 조건이 된다는 것 때문에 위험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밀 조건이 되는 데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을 온전히 안 한 사람이 여전히 1억에서 1억 2천만 명이나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통제 상황을 제대로, 지금의 상황을 통제를 못할 경우에 계속 악화가 되면 악화된 상황이 더 악화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을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크고 미래에 좀 더 나빠지지 않겠나. 이렇게 심지어 전망이 되기까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의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백신 접종률이 정달아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번 접종을 하신 분들이 두 번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남부 지역의 주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 지역의 주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확진 환자들이 치솟고 있으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동의를 하고 백신 접종에 나서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당장 두 가지를 들고 나왔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접종을 의무와 그러니까 정부가 강제할 수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의무와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신은 단기간에 늘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 건 마스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마스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신부가 감염이 된 상황은 언제나 뉴스거리가 됩니다. 큰 뉴스거리가 돼요.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임신부가 감염됐다고 하는 뉴스를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임신부는 백신 접종 대상이냐?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그러면 임신부가 할 수 있는 건 뭐 있죠? 마스크 착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신부는 마스크 착용을 하고 지금 바이러스 밀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꽁꽁 숨어 계실 거예요. 대부분의 임신부들이. 누구를 접촉을 안 하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해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가 하면 백신 접종이 낮으면 결국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백신 접종과 마스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효과는 배가 된다는 거죠. 동시에 마스크는 반드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막는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하면 열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나를 상당히 보호할 수 있지만 365일 나를 보호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 좋다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선택지는 백신 접종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아직 미흡하다고 하면 마스크를 하거나 동시에 두 개를 다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시켜서 두 개로 쪼개진 미국 이야기를 세 개로 적용을 시켜도 될까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고 마스크를 잘 쓰는 나라와 백신 접종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마스크를 안 쓴 나라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다. 네, 굉장히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곳 중에 첫 번째 들어가겠죠. 9월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3,7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약속도 하셨으니까 그 목표는 달성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이미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반문교사 삼아서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진 후에도 확진자 양상이라든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 양상이라든지 사망자 발생하는 양상이라든지 등등을 염두에 두고서 순차적으로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연착륙을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설두 교수님이나 제가 낙관하는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12.15.47 13.5일 15.600.47 14.5일 16.6일 16.6일 16.5.47 17.6.47.47.35. 1984.141 16.56.188.131